대추나무는 갈매나무과의 나무이다. 열매인 대추는 홍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추는 날로 먹기도 하며 말려서 저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방에서는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인효제 등으로 많이 이용되며 밤과 함께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지는 과일이기도 하다. 1. 불면증. 대추씨에는 신경을 이완시켜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천연수면제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추를 씨를 빼지 않고 통째로 삶아서 먹거나 심한을 50개 정도 모아서 달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 2. 노화 방지 및 항암 효과. 대추의 식이성 섬유가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의 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독하는 효과가 있다. 3. 간기능 활성화. 대추차를 마시면 간기능이 활성화되어 급성 만성간염, 간경변증의 담즙 분비량을 늘릴 수 있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여 기침과 감기 예방에도 좋다. 4. 인효작용을 촉진. 소연이 시원하지 않은 오줌소태와 출산한 후 방광의 기능이 시원치 않을 때는 대추시바를 넣어 물에 다려 하루 3번 나누어 먹는다. 몸이 마른 사람은 효과를 없앨 수 있다. 5. 강장해독효과. 내장기능을 보호하며 진액을 돕는 등 쇄약해진 내장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인삼을 가하여 다려 마시면 식욕을 돋구어 기운이 생기며 독극물에 대한 해독효과도 있다. 6. 근육의 긴장 완화 및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대추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뿐 아니라 소염진통 작용도 있어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다. 7. 냉증 치료. 말린 대추를 다려 마시면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혈액순환이 되고 여성의 냉증을 치료해주며 피부도 곱게 해준다. 8. 냉이 심할 경우 대추 반업과 구절초 반단에 물을 붓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다려 하루 3번 마시고 뒷물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8. 대추의 기타 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을 갈아 앉혀주는 효과가 있어 수험생 등에게 좋다. 9. 소화기관의 내장기능 강화로 소화 불량을 해소해주고 식욕을 증진시켜준다. 10. 소화기관의 내장기능 강화로 소화 불량을 해소해주고 식욕을 증진시켜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